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왔세입니다 오늘은 한국 뮤직비디오를 시청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진짜 정말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춤, 노래, 랩, 삼박자가 다 갖춰진 그런 사람인데 제이팍의 솔로라는 뮤직비디오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잘해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테이크로 찍은 거야 뮤직비디오라고 정말 연설 많이 해야 돼 원테이크 찍으려면 나한테 나서 멘봉 상태야 이제 조심했다 버리고 와 I don't care 널 갖고 싶어 baby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친구들이 바보라고 해도 I don't care 널 갖고 싶어 baby So we are it 나도 얼마 전에는 생긴 했으니까 너는 널 놓은데 제발 저 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죠? 랩서들이 박재범이 왜 춤을 잘 추냐면 빡세게 추는 게 다가 아니야 춤이 저렇게 가볍게 풀어주는 부분도 있거든 그런 느낌을 되게 잘해 이쁘게 추는 게 다가 했어 제가 그 줄 알고 가봐 différentes 이쁘게 추는 게 다가 그래서 제가 그 줄 알고 있음 나 이 왼쪽군 여자는 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 근데 여자 보다 더 작죠 와우 와 느낌 봐 아니 노래 잘하고 랩 잘하고 춤 잘 추고 몸 좋고 이런 느낌 봐봐 이런 느낌 봐봐 와우 와우 이건 진짜 볼때마다 감탄이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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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볼게요 박재범은 진짜 못하는게 없어 엔터테이너로서는 갖출건 다 갖춘 사람이야 진짜 딱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aomg 그 대표 잖아요 랩도 잘하고 게다가 노래도 잘하고 게다가 춤도 잘 치는데 춤이야 여러분 장르가 여러개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비보이신 분들은 이런 춤을 또 잘 못 춰 얼반같은 얼반댄스같은걸 잘 못해 근데 이 친구는 얼반도 잘하고 여러 방면에 장르의 춤을 다 잘해 또 심지어 몸도 좋아 그리고 몸의 비율도 좋고 진짜 갖출거 다 갖췄어 진짜 짱이야 그래서 제가 정말 나는 너무 대단한거 같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 간만에 봤는데 정말 어 언제 봐도 박재범은 대단하네요 이거 이 박재범과 좀 비슷한 분이 또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제 그 빅뱅의 태양 또 이제 박재범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함께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봤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